직수리 달인입니다. 오전에 대전일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금산 넘어가는 길입니다. 주택인데 일단 싱크대랑 세탁실이 막혔다고 하거든요. 욕실은 잘 내려간다고 하니까 잠시 후 5천 반면 잠실과 향입니다. 오 잠시 후 공격해 주변입니다. 주택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싱크대에서 쓰면 세탁실로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말해요. 넘어와서 못참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일단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맨홀은 어디 있어요? 맨홀 밖에 옷을 바지 공사 안 했나요? 욕실은 잘 내려간다고 했죠? 욕실은 잘 내려간다고 했죠? 맨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고개 있대?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네. 여기는 따로 딱히 막힌 데는 없죠? 네. 네. 일단 볼게요. 주방이 저쪽에 있어요? 네. 욕실은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이리로 올라온다는 거죠? 네. 이리로 올라오고 욕실은 어디 있어요? 욕실은 이쪽에. 욕실은 여기? 네. 화장실. 여긴 잘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어르신이 직접 건물 지으신 거예요? 집? 아니요. 여기다가. 배관을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나 싶어서. 뒤로 저쪽으로? 아니요. 옆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저 배관이 이거랑 합해져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긴 내려간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내시기하면. 그것을 해요? 네. 이쪽으로 나와요? 아니면 저쪽으로만 나와요? 일로도 나와요? 여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쳐요? 아니요. 여기서 물 쓰면 저쪽으로 올라온다. 일로는 일. 네. 그쪽으로 나오진 않고? 네. 그럼 여기가 더 낮은가 보네? 네. 꽉 차 있어요. 차 한대. 뒤에는 고압수차가 큰 거 실려있고. 차 한대로 다 하고 다니니까. 아니 하실 거 하셔도 돼요? 네. 하실 거 하셔도 돼요. 막힌 건 일단은 하수구는 다 기름대에 막히는 거거든요. 네. 기름대요. 근데 이제 막히는 것도 기름대에 막히는데 배관에 기울기가 안 좋을 거예요. 물에 잘 안 빠지는 배관이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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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비가 얼마짜리로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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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이에요. 네? 네? 많이 버려. 아니 버려야죠. 네. 네. 하수구 일이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옛날처럼 대충 그냥 그걸 갖고 다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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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4.25. 4.25. 아유. 기름을 꽉 막혔네. 기름을 꽉 막혔어요. 기름을 꽉 막혔어요. 기름을 꽉 막혔어요. 네. 네. 다치 기름을 꽉 막혔고 거기에 저 호수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덩어리가 막 올라오죠. 네. 기름을. 기름을 가득해요 지금 그냥. 네? 기름을 가득 찼다고 배관에. 지금 이렇게 4시쯤 올라오지잖아. 안 보여. 한 번 보여. 한 번 보여. 해요. 이렇게 해서 만나갖고 만나서 저 욕실로. 이렇게.. 이렇게 가갔을거에요 이렇게. 지금 저는 쟤는 이리로 와요 지금 이리로 와서 얘랑 만나서 욕실로 가나 본데 욕실도 한번 내시고 넣어봐야겠네 어깨 잠시만요 어깨 잠시만요 어깨 잠시만요 여기서 거꾸로 뒀어요 지금 막힌 구간이 딱 여기에서 여기가 기름이 꽉 막힌 거에요 저쪽에서 넣었을때 여기까지 와고 싱크대가 내려가는데 저기가 올라온다는 이유는 싱크대 이후로가 막혀있는 거에요 그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에요 만약에 양쪽이 싱크대가 나가는데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막혔다면 싱크대 여기로 올라왔을 거에요 근데 지금 나가는데 여기가 막혀있고 얘 둘이 합류지점 이후에 막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안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실로 계속 올라왔던 거에요 이 물이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뚫으면 돼요 뚫으면 되고 저기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게만 나와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기름으로 가득해요 가득하고 이제 저 화장실에서 바깥에 나가는 데까지가 막힌지 안 막힌지 그걸 볼 거에요 거기는 안 막혔지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에요 일단은 막힌 구간이 여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거 일단은 음식물도 음식물인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보다는 기름 음식물은 음식물 찌꺼기로만 막혀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쌓여있어서 기름이 막힌 거에요 오래돼서 막힌 거에요 여기 원인은 파악됐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의사를 잘 만나듯이 똑같은 거에요 지금 원인을 알고 뚫어야 빨리 뚫을 수가 있고 빨리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장비도 좋은 거 써야 되는 것이고 머무르면 엄한 데서 막 가득 뚫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각 때문에 고작을 해봤더니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검색하시는 생활이 되셨구만 현명한 선택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고 명성각에서 밥을 잡고 가셨다고 해서 아이고 믿을만 하시고 아 거기 명성각 여기 제일 많이 많이 먹었어요 단골이에요 단골 거기 이제 안 한 적은 아닌데 일단은 이제 나가는 것도 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할게요 아니 너가 음식물 처리를 쓰지 말아야 될까? 그거보다도 일단은 음식물 처리보다는 이제 그동안 오래 쓰셔가지고 거의 기울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거는? 근데 원래 저게 잘 아끼긴 해요 쓰시면 좋진 않죠 저게 저기 이 액체로다가 저기 불을 해서 내린다고 하더라구요 뭘로? 물이 내주게 있는데 뭐예요? 물이 내주게 있는데 물이 내주게 물이 내주게 물이 내주게 물이 내주게 uth 세척까지 같이 나타내곤 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여기도 해야하고 예 여기 나가는 점도 기름 많이 쌓이제 이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아 네 네 그러면öm 아 전반적으로 세척을 똑같이 해야되겠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되고 여기 나가는데도 기름 많이 쌓여있어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 여긴 뭐예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에요 저기서부터 거꾸로 넣어주고 에이 여깄어 트랩시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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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열관리 해줘야 돼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고아수척기 이거 더울때보다 여름이 더 나요. 아니 겨울이. 갈래기가 오히려 열을 안받으니까 뭘로 누워볼까나 트랩이 있으니까 나오나보고 트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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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욕실 가셔서 소리가 그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물소리가 샥 하고 가까이 오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가는 것부터 막혀 있었네. 이게 압축을 해서 땡기는 거예요? 네, 압으로 고압으로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렇지, 식었냐고요. 물은 틀어 놓으셨나? 네,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어디까지 가나 봐 봐야지. 이제 안에 들어갈게. 내 시간 봐야 돼. 이 호수가 어디까지 갔나? 그러냐? 거꾸로. 5m 더 오면 되네? 아니, 아니, 지금 거기 걸린대서. 가만히 있어. 자, 아버님 여기 들어와 보세요. 배광 구조를 알으셔야. 제가 설명해 주려고. 여기가 아까 거기 맨홀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19m예요. 거기 맨홀 나가는 데요. 거꾸로 오는데 물이 없죠? 물이 없다고. 물이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쭉 없다가 배가 왜 막힌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 없어요. 근데 점점점 거꾸로 오는데 물이 차죠? 물 차 있죠? 네, 여기가 이 각도가 보면 지금 수평이에요. 원래는 지금 나가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해야 돼. 기울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관이 빠듯해요. 근데 지금 뒤로 오면 수는 이제 플러스가 돼. 자, 보세요. 물이 꽉 차 있죠? 지금 물이 차 있죠, 물이. 여기도 또 기울였다가, 중간에 기울였다가 여기, 여기. 물이 차 있죠? 여기가 여기부터 막히는 구간이에요. 물이 차 있잖아요. 여기가 기름으로 여기가 정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야. 한 5m. 한 5m, 6m. 네. 나가는 데가. 네. 여기서 또 물이 없죠. 잘 내려가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이 물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배관이 집 안으로 약간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서. 어, 잠깐만요. 고객님이 그래서? 아, 물이 지금 보이죠. 네. 보시면. 어머니도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 물이 없어요. 잘 나와요. 따뜻하죠? 태초가 다 됐어요. 청소 다 됐어. 근데. 여기서부터 물이 차있어. 네. 배관이 이게. 어떻게 됐냐. 땅으로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네. 집 안에 눌려가지고. 제가 이따가. 네. 혹시라도 나중에 공사 뭐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고 갈게요. 네. 여기서부터가 안 좋은 거예요. 다. 계속 물이 차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 없어. 네. 이 구간. 약. 그러니까 거의 한 6, 7m 구간이. 배관이 이렇게 쳐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고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여기. 여기. 일단 표시 해드리고 갈게요. 이제 이쪽. 이제 뚫을 거예요. 이제. 이제. 너무 다 섞으يم. 조금씩spot convened 나라. לק cœur. 잘하는 페이령이. 그냥 꺼이. 넘는 최치Why? 노트guy shops에 확인했다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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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게요. 펌프나 엔진이나 최대한 로스없이 쓰자. 이겁니다. 로스없이. 아버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